비밀국 HLV 안녕하세요 고마워 이런 카메라 우리 팀 이름이 뭐죠? 저기 왜 초콜릿이죠? 오늘 먹고 싶었어요 나는 언니가 지웠어요 네, 지었습니다. 나르시는 살짝. 지금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막 여러 종류의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그렇죠, 서울이야.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아, 혼자 먹고 있어, 초콜릿. 조바야, 아무것도 없고 노래 보기 싫어. 아, 네. 아, 네. 이 형식이 진짜 얼굴이 너무 창고끝이. 아, 네. 물꼬르처럼 나오는 느낌이야 이거 좀 이상하네 아니 이렇게 뭔가 카운가 카운가 이런 거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거예요 지금 좀 이상해 제 파트가 아니고 전 이번에는 춤을 안 추거든요 지금처럼 뭐생겨 눈 빠질 것만 같아 지성 귀여워 정말 귀엽나요? 여기가 뭐죠?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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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치킨 치킨 많이 잘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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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치킨 치킨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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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 해줘야지 나 하트 하트 마주 하트 하트 네네네네네네네 너무 안 먹었을 때 네네네네네네 안아주세요 어머적허 너무 예쁘다고 해요 오 이거 되게 이상하다 오 언니 인스타크리트 청소노드가 림스 알렀스 엣 다 들렀스가 있어 내가 널 좋아한다고 내 맘만은 게 있어 안녕 품질 힘든다고 아 죄송해요 고마워할게요 저희 안녕 화이팅